서구의회 악취저감대책특별위원회가 대구시 기후환경정책과를 만나 염색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 강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건의문에는 분뇨처리장을 비롯한 환경기초시설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줄 것과 염색산단 이전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라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서구의회 악취특위는 특히 지난 8월 염색공단 이전 용역 결과를 공개하라고 한 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구의회는 건의문 전달 후 대구시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